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공중기사 시험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의 재생입니다. 지금까지 좀비기출득강 기본편과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비기출득강 셀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좀비기출문제에 비해서 매일 1강씩 문제 올려드리고 약 1분 후 청담만 표시해드립니다. 해설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출문제를 스스로 판복하여 푸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셀프편 제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좀비기출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기출문제는 시험보는 그날까지 계속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페이지에서 써있습니다. 기출문제집 4페이지입니다. 자 6번 지금 풉니다. 4번 지금 풉니다. 5번 지금 zwischen 2번은 barbarian관만 표시해드립니다. 5번 이제 푸는こと가 아니라 5번은 가능합니다. 9번은 감성되어 있는 침도를 찾기 바랍니다. 자 6번은 그만큼 다시 반복합니다. 자 6번은 감성되어 있는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8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처럼 민법은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자신감이 생기고 2차 과목을 공부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